소카는 지난해 베타 서비스 출시 한 달 만에 선착순 1만 명이 마감된 정기 구독 서비스인 소카패스에 1만 명 한정 재출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소카패스는 매달 9,900원으로 아반떼부터 벤츠까지 소카의 1만 천여대 전차량을 차종과 횟수에 제한 없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카패스 할인은 대여시간 최소 4시간부터 최대 2주까지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이 필요한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소카패스 정기구독 신청은 소카 앱에서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구독한 날부터 매월 자동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구독 중 서비스 취소를 하면 90일 이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차량 대여 이외에 주행요금과 하이패스 비용 등은 기존 요금체계와 동일합니다. 한편 소카는 지난 2012년 4월 서비스 개시 이후 회원수 460만 명을 돌파하며 차량 공유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카세어링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이 전 연령대에 확산돼 현재 소카 회원은 20에서 30대뿐만 아니라 40에서 50대 중장년층도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